안녕하세요 헬로 헬로 제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퇴근길인데요 차 안에 갇혀버렸어요 금방 갈 길을 지금 몇 분째 기다리고 있는건지 이게 잘 안보여가지고 선문을 좀 열었는데 이게 잘못하면 눈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차 안에 안녕 퇴근길인데 차 안에 갇혀버렸어요 눈이 쏟아져가지고 하이하이 지금 거의 뭐 한시간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보이나요? 차 차 소리 시끄럽나요? 차 안에 갇혔습니다 문을 열고 싶은데 문을 열고 싶은데 여니까 이거 눈 물이 좀 떨어져가지고 저는 지금 퇴근길인데 저는 지금 퇴근길인데 지금 앞에 교통 상황이 야경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차가 너무 막혀서 차가 너무 막혀서 거의 뭐 야경을 지금 보면서 가는 기분인데 잠시 잠시 지금 배터리가 부족해가지고 여기 눈 진짜 많이 와요 여기 눈 진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잠깐 안 오는데 아까 진짜 쏟아졌어요 잘 안 보이죠 어 이렇게 하면 좀 낫나? Who are you? I'm Yuju of Gfriend 저 그거 해보고 싶어요 눈오리 만들기 그거 너무 귀엽던데 저희 회사 과장님이 오늘 스케줄을 함께 해주셨는데 과장님 차에 누가 그 눈오리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차에 이렇게 올려놨대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과장님이 그게 있는 줄 모르고 계속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그 오리가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발견했대요 눈오리 만들고 싶다 그 막 이상한 삽 같이 생긴 놀이기구로 어머 제 옆에 차 지금 옆에 차가 지나갔는데 거의 눈사람인데 저 차 아 안오는 지역도 있구나 눈오리 귀여워 아 터널이 아니라 그냥 도로인데 좀 어둡죠 퇴근길을 잠깐 켜봤습니다 와 랩 어프 더 랍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고? 이거 아마 시간에 달려서 때 아리랑에서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잘 보인다 오늘도 일하느라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이트 드라이브 오랜만에 라이트 드라이브 들을까요? 지금 라이트 드라이브니까 지금 라이트 드라이브니까 매니저님 혹시 차로 노래 트실 수 있어요? 그 여자친구 유주와 은하의 라이트 드라이브 한 번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석으로 요청했어요 즉석으로 요청했어요 아마 노래가 곧 나올 거예요 지금 좀 화면이 상태가 안 좋은데 그냥 심심하신 분들 보시라고 이거 차 위에 등 없어요? 이거 등이 키면은 운전하기가 뭐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래가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멀리 온 걸까 아득하게 보였던 길 가까만 내가 아닌 듯 숨이 막혀왔던 애써 지난 날과 What are you going to eat for dinner?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이 길 위를 지나갈 때 맘을 내려놔 이 밤이 잘 보이게 You're the only, only, only 네 모든 게 떠나가도 이 순간을 놓치는 마라 This Let it drive me home agai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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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oke doesn't make me feel good Smoke doesn't make me feel good Smoke doesn't make me feel good 너와 달리면 마시던 그 밤이 더 그리워 Still with you You're the only You are the only You're the only You are the only You are the only 차가 덜덜덜덜 해가지고 자동 Vibrations이 되네 이 밤이 잘 보이게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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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든 게 떠나가도 이 순간을 놓지는 마라 이거 나이트 드라이브에 아주 작은 그게 있는데 그 1절 후렴은 아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1절 후렴은 은하가 화음을 넣고 있고 2절 후렴에서는 은하가 뭐야 나 뭐라 말하는 거야? 1절 후렴에서는 은하가 화음을 넣고 있고 2절에서는 제가 화음을 넣고 있어요 귀가 좋은 사람들을 들일 거예요 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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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스 보이지 않을 때 잠시 내려놔 입안이 잘 들리게 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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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놓아주지 않는 생각에 길이 막혀와도 와 지금과 너무 잘 맞는 상황이다 길이 지금 굉장히 막히거든요 쉽게 놓아주지 않는 생각에 길이 막혀와도 named 유주 형님 목소리는 참 선율이 좋아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여러분 지금 이렇게나 화질이 조금 구린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려 4,103분께서 이 어둡고 칙칙한 화질을 뚫고 이 라이브 방송을 보고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노래 아무거나 틀어도 되나? 노래 틀어도 되죠? 아무거나 틀어주실래요? 메이저님 기호에 맞게? 좀 최신으로 나가? 메이저님 취향을 엿볼 수 있는 이거 뭔가 샵에서 되게 많이 들은 노래인데? 이제 노래 너무 좋은데 따라 부를 수 있는 K-POP 제가 K-POP 좋아하거든요. 최신 K-POP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완벽하고 좋은, 멋진 노래이긴 한데 이거 그 노래예요? 우리 유주 예쁜 사람 어? 아 제가 걸까요? 뭐하지? 여러분 진짜 잠시만요. 제.. 잠깐만요. 뭐 틀지? 뭐 틀지? 뭐 틀지? 뭐 틀지? 그냥 1위부터 몇 곡만 재생하다가 도착하면은 꺼야 돼가지고 무려 4,180분께서 이 칙칙한 화질의 라이브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고마워..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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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누나 안녕? 누나야. I see and I came a bing bong. 신비도 안 돼? 언니 얼굴이 빨개요. 타는 냄새 안 나? 내 얼굴이 불타는 냄새. 은하야, 영혼 좀. 뭐해? 신비, 은하 둘 다 뭐하고 있었어? I bring my friend, I try and I grow. I ever wanna come along, oh. Word up, talk to talk. Just move like you're off the wall. Day or night, skies are last. We dance to the break of dawn. Ladies and gentlemen, I get the medicine. So you should keep your eyes to fall. 성류 퍼 먹어요? 너 좋은 거 먹는구나? 이 언니는 매일 귤만 먹는데, 물론 귤도 너무나 좋은 과일이지만, 너 고급지다. 내 생각? 거짓말. حت 쫌 유즈모엠 인스타 라이브 중이고요. 그래서 신비랑 은하가 들어와가지고 되게 신났어요. 매주 혹시 히터 꺼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디 가냐고요? 퇴근길인데 연습실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붙임머리 떼가지고 지금 머리 되게 짧다요. 난 너의 엔돌핀? 돌핀? 따 따따따따따따따 alta twira inhas una 은하야 끝날 때까지 있어줘야지 은하야 그래 잘가라 가는 사람 안 잡는다 귀여워 누가 이래요 지금 무슨 연습이야 그냥 뒹굴뒹굴 놀아요 요즘 요 며칠 뒹굴뒹굴 했어가지고 오늘은 좀 제대로 된 현생을 살아보려고요 또 이렇게 나왔을 때 연습실 가야지 왜 노래 꺼요 흥겹고 좋았는데 갈수록 얼굴이 안 보이는데 물보라를 일으켜 따라따라따따따 물보라를 일으켜 펜트하우스 다 봤죠 최종학까지 스포해버릴라 이렇게 아 너무 배고프다 갑자기 어떡하지 제가 지금 뭐 먹었냐면요 아까 음악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조금만 제가 지금 제 뱃속에 뭐가 들었는지 하나씩 읊어볼게요 따뜻한 물이랑 알 수 없는 무슨 티랑 어머 깜짝이야 어머 깜짝이야 저 그거랑 편의점에서 산 낫도랑 궁고구마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배고파 지금 갑자기 확 배고프네 지금 배달도 좀 아닌 것 같은데 마트를 갔다 가야되나 마트 아 지금 장볼 기운도 없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저 밥 좀 해주실래요 밥 해주실 분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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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힘이 없어졌어 whack 여러분 저 매추 부탁드려요 그 메뉴를 제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추천이라도 해주실래요 3일 안 먹기 대 3일 안 자기 둘 다 너무 끔찍한데 아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을 저야 행복한 얘기 합시다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 마라팅? 마라팅은 뭐죠? 마라탕 카레 닭볶음탕 짬뽕 카레 카레 닭볶음탕 짬뽕 너무 배고프다 너무 안 보이잖아 김치찌개 이거 안 그래도 할 얘기 있었어요 김치찌개 최근에 두 번이나 시켰는데 두 번 다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약간 상처받아서 안 먹을래 저희 매니저님께서 마고를 드셨어요 은근 방송을 알아 저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매니저님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선 매니저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봐요 지금 노래 바꿔달라고도 안 했는데 마고로 바꾸신 거 보면 어떤 스타일인지 좀 알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조용한 뭐라 해야 되지? 그 너무 심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 뭐라 해야 되냐? 관심을 좋아하지만 조용한 분 조용한 관심을 좋아하는 사람일까 줄여서 관조라 할게요 조용한 관조 스타일이세요 맞죠? 맞다고 끄덕이셨어요 제가 이분에 대한 썰을 하나 또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세상 조용하세요 그리고 목소리도 진짜 작으시거든요 근데 할 말 다 하셔요 제가 예전에 장난으로 뭔 얘기? 장난을 못 치다가였나? 매니저님 바보 이랬는데 글쎄 뭐라 했는지 아세요?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마스크 안에서 반사 이랬어요 할 말 다 하신다니까요? 어? 수원언니가 들어왔다고요? 정답하람 맞았어요 수원언니가 아주 정확하게 맞췄어요 조용한데 할 말 다 하셔요 저한테 무지개 반사도 하셨던 거 같은데 제가 좀 장난쳤다고 무서운 분이야 하이 쑤 하이 쑤정 쏘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두근거리는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저녁을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제 퇴근길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4천몇분께서 제 퇴근길을 함께 해주시고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너무 고마워요 심지어 화질도 이렇게 구리고 얼굴도 이렇게 보였다 말았다 하고 재미도 없으셨을 텐데 마침 또 연습실을 다 와가는데 또 요 앞에서 막히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준 멤버 신비씨 은하씨 그리고 마지막 소원씨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남은 귀를 뚫고 연습실에 가서 연습을 하고 집에 가서 뭐든 해먹고 잠을 줄게요 라스트로 질문 3개 받고 끝낼게요 라스트 파 보이는 거 없으면 말고 진짜 안 보인다 이 상태에서 들어와 주시는 분은 진짜 찐 사랑이다 질문 3개 받고 끝내고 싶은데 질문이 없네 이제 나에 대해 궁금한 게 없어요 여러분? 나에 대해 궁금하지 않아? 집착 언니의 저녁은? 이거는 답을 해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그걸로 굉장한 고민 중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질문 끝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질문 해 주세요 헉 상처 받았어 질문 질문 이랬는데 바이 이렇게 댓글 질문 없으면 갈게요 10초 더 기다리고 질문 없으면 아 질문 있다 오늘 연습실에서 무슨 연습해요? 저요? 저는 오늘 연습실에서 이 며칠 뒹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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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린 대가를 좀 쓰려고 갈까 해요 뭐를 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또 들어가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마지막 마지막 질문 오늘의 TMI 오케이 또 우리 버디들 TMI 짱 좋아하니까 TMI로 인스타 라이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TMI는요 오늘의 TMI 뭐가 있을까 오늘 말을 진짜 많이 하고 왔어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왔어요 후회 없을 만큼 뭘 하고 왔는지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말을 진짜 많이 하고 왔어요 또 이제 질문 제게 끝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눈 침침하게 이런 라이브를 보면서 함께해 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기운을 받아서 연습 열심히 하고 집에 갈게요 안녕 I love you